이 사람은 검증된 트롤맵 제작자에요 그래서 개구리!!! 개구리라 느려지는거 봐 야아 처음부터 먹지 말란 얘기네 아예? 이렇게 가란 얘기네? 살다살다 개구리 쓰는 트롤맵 처음 봤어요? 왜? 아 이게 못가는구나 이 가시모자를 쓰면 안돼요 이거를 먹고 줄어든 다음에 아 뒤로 돌아가서 못쓰네 위로 올라가서 하는게 낫겠죠? 어? 이게 맞나봐 아 맞나봐 이게 잠깐만 이거 안닫는거 아냐? 닫네? 어허허허하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가시모자 썼다 던져라 어 아니 던지냐매 아니 던지냐매 50원? 못먹네? 곤나 못먹네 이거 왜 못먹지? 이루가자 점퍼 괜찮았겠지? 왠지 이거 검은꽃 나오는거 아냐? 아 잠깐! 마리오 컨텐츠가 거의 메말랐는데 그 와중에 트롤은 계속 나오잖아요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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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 아닐거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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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쩌라고 이러니까 이제 이러면 되지 이제 아 아 아 그러네 여기 있으면 되네 아... 개징그러워 중간에 개구리에 섞여있는거 보이니까 동쿠래? 아니 진짜 개나쁜놈이네? 개다가 개구리 이렇게 튀어나온다구? 못가 개다가? 못가 이거 와... 그 와중에 아래쪽에 일방통행으로 약간 좀 막혀있는거 같은데 개구리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에 뭐야 저거 어 세트 들어가세요 이거를 준다 왜 줄까 보통은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이렇게 가야지 아 이게 스프링에 튕겨진 겁니다 저기 스프링에 위에 죽으라고 까시가 있네요 어 그렇지 이거 있어야 되는건 맞아 에 퍽 스팟 스팟 para 저게! 파워? 이거를 끝까지 들고 해야된다고? 하잉발을 드니까 시소가 작동해서 내가 죽은거죠? 여기다가 아니 이렇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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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방2앱블럭이 위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? 진짜 딱 맞는 표현이죠 개같다 쓰고 뭐였지만가? 이거 무슨 뜻이었죠? 내가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나는 처음에 이게 세이브가 안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풀점 안뛰었어요 세이브 안될 줄 알아요 되네요 어? 야아아아 단수가 무지 높으시네? 됐지? 위에서 밟으면은 검은꽃 떨어지냐 혹시? 아 이거 아래로 쳐서? 아 아닌데? 이거 여기 1방2앱블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나 문이? 들어가지나 문이? 하하하하 이렇게 여기서 얼음이 녹으면? 얼음이 녹으면! 뭐야 저거 어떻게 나와? 오우! 치겠습니다 터졌죠? 저거? 어? 아니야야! 이게 맞죠? 다행이다 그렇지 어 얘가 이거죠 어어어어어 위로 넘어가는건가 그러네 위로 넘어가는거네요 쳐볼까요 위로 넘어가는건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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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개구리 뒤죽?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? 개무서운거 봐라 억벌이다 당연히 오른쪽 아니야 이거? 아 근데 보통 이럴땐 왼쪽이라고 띵동이래 나와! 나와! 아 나와 개구리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오이가 없네 왜? 와이 거기가 다 죽었으니까 거기가 다 죽었으니까 이거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